GPS 무선 방식에 의한 3개 시계입니다. 무선으로 지금 날라와서 작동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썸머타임 해제와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간 위쪽으로 갖다 대시면 불이 켜지죠. 썸머타임이 작동 중인 거고요. 이것을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분쪽으로 갖다 대면 꺼지게 됩니다. 그러면 썸머타임일 때는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썸머타임 해제일 때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자동으로 GPS가 작동합니다. 이상입니다.